짜잔! 제가 돌려는 드릴게 한 말씩은 잔나 걸렸다 잘됐네 시비르랑 나랑 딜을 할 수 있을까? 말루아새우님이 다 때려주실까? 상대 마이를 대비해서 탈질을 든다 이겼다고? 아니 잔나가 당신인데 딜로 나랑 딜을 할 수 있을까? 이거 AP 카이사 해야 돼요? 어? 말루아새우님 AP를 가셔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뭐 아니면 재빈님을 AP 미포를 줘서 저 재빈님을 장파만 깔라고 그러고 카이사랑 시비르가 딜 다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하래요? AP 카이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 특성을 어떻게 찍어요? 그냥 수업체를 뭐 그냥 AD 가세요 저는 AP를 해본 적은 있으니까 AD 가세요 AD 가세요 AD 가세요 AP 해야 되지 않나? 지금 리포 11 아니에요? 저를 신경 쓰시면 안된다고 전 AP나 AD나 딜이 똑같다고요 하하하하하 AP 가셔도 되고 그래도 AD가 더 나오겠죠 AP 딜이 뭐 없는데 나르 알리면은 지금 이 사람 아직 방금 들이받네 가시긴 하셔야 루덴 가신 다음에 내셔 가셔도 되고 내셔 블루스 가셔도 되고 저는 초보랑 캐리 둘 다 해놨을텐데 캐리 해달라고 하하하 리스타 나르면은 아 이거 탱커 때려야 되네 아 이거 만약에 AP 카이사 가면은 선탠 뭘로 가는 거예요? 루덴을 보통 가고 루덴 내셔로 가면 돼요? 예 보통 그렇게 가죠 칼바람에서는 그 뭐냐 그 뭐냐 그 연움 없이? 예 예 연움까지는 모르겠네 루덴 말고 대천사를 가셔도 되긴 할 건데 루덴이 폭킹하려고 가는 거라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엔 어차피 공속을 가야 카이사가 효율이 나오니까 그 다음 데이션 뭐 구인수 그렇게 섞는 거 뭐 암튼 캐리는 저 때문에 넣은 게 아니에요 캐리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나는 AD를 해야 된다고? 방관템 가면 됨? 그냥 방관 시리즈 그냥 계속 가시면 되지 않나? 알겠습니다 그거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그게? 제빈님이 AP 가셔도 되긴 해요 AP는 사실 알겠습니다 톱날담금 있는 걸로 갈게요 어차피 수확 드셨잖아 하지만 첫 템은 콜필트라는 거 잊지 마삼 콜필트가 더 좋아요? 콜필트가 제가 잘 못 때리니까 제빈님이 콜필트가 제가 잘 못 때리니까 제빈님이 콜필트가 제가 잘 못 때리니까 콜필트가 제가 잘 못 때리니까 콜필이 불감 들어가서 그냥 잘 때려봐요 언제까지 못 때릴 거야 콜필 방송 1년쯤은 내 실력이 항상 똑같아서 내가 부끄러워 뭐라고요? 뭘 망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? 옥이님이 아프대 옥이님이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았는지 알겠어 건강이 안 좋았구만 편도염? 우리 아들도 자주 편도염에 붙더라고 제 친구도 저번에 편도염 때문에 같이 술 마시기로 했는데 자기 술 못 마신다고 안 나왔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갑자기 편도염이 편도염, 목, 목, 먹는 거 이런 거 관련된 거 팔다리가 아프면 뭐 어떻게 하겠지 그런데 목 아프고 막 눈 아프고 귀 아프고 이러면 어우 진짜 짜증나 엄청나죠 현태 형 술 못 마셔서 더 기분 나빠? 뭐요? 그게 그렇게 이어진다고요? 토요일날 재밌게 노셨습니까? 아 그럼요 우린 항상 즐거워 하지만 기억엔 남지 않아 술을 내란 마셔서 갈까? 다 안 갔어요 우리 술을 별로 안 먹어요 맥주 세 잔 먹은 게 다야 그날 괜히 술자리에 갔는데 술 안 먹는 사람 껴있으면 좀 그렇잖아 괜찮아요 우리 남편도 술 안 먹는 게 나아 살잖아 오히려 그런 분이 와줘야돼 안 그러면 힘들어 다 달리자 그러면 힘들어 해요 해야 돼 얻은 거 보셨잖아요 아 몰라 일단 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방에 제빈님하고 연령대가 다 비슷한 거예요? 아니요 20대도 있어요 20대도 있고 아재같은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아지매도 있어요 응 아 아직은 못 봤어요 아직은 못 봤어요 절찬 모집 중이에요 재빈님 위로 절찬 모집 아 위는 아닌데 제가 재빈님하고 동갑이에요 아 그래요? 그러면 내 옆자리 그러면 내 옆자리 그럼 내 옆자리 술을 안 마셔서 옆자리는 부담스러우니까 옆자리는 원래 메인 탱커 자리요 멱살 잡히는 자리요 아 살 딸 자리 옆자리 졸아 살 딸 자리 푸형 자리 아무튼 옆자리는 강요합니다 저 옆자리 강요해요 뉴빈 항상 에어팩 와보세요 재밌어요 술을 안 마셔도 근데 왜 이렇게 로딩이 멈췄지? 누구 튕겼나 저쪽에? 우리 쪽 아니면 저쪽이죠 뭐 98%에서 멈췄는데 지금 100%에요 나? 아니 저 98%에요 정말 저도 98%에요 저 왜 88%입니까? 어? 두마님 잘못이네 두마님이네 범인 두마님이였네 두마님이 잘못했네 이거 컴퓨터 한쪽으로 돌렸어 상대 에쉬 8만점은 뭐야? 했는데? 됐어 됐어 아무튼 우기님은 건강을 좀 챙기시고 상대 에쉬 8만점 잠깐만 내가 밑보잖아 콜필트 어디갔어? 뭐야 다들 시작했어요? 이게 두마님 문제네 아 두마님이었네 뭐야 나 왜 로딩이 이렇게 길어? 우리 시비르 돌아왔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시비르 미안해 우리 시비르가 컴퓨터가 좀 안좋아서 지금 핫그레이드 쳐다보셔야 돼 이제 근데 지금도 해요 핫그레이드? 하나 맞았다 뭐야 게임 시작했는데 왜 아직도 로딩하고 있어 나는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시비르 다시 연결되면 뜯는데 왜 안돌아와요 아 들어왔어요 오케이 재민이 그런거 치면 안돼 욕먹는 누구 저 조성검 아직도 그런걸로 게임하냐고 그러고 화내잖아 애들 어 내가 잘못한거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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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 두마 찡 어그로를 끌생각은 없었어 난 저쪽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조건 이제 상대편을 팔았어야지 상대를 팔았어야 돼 누가 여기서 아직도 조성검 쓰냐고 그러고 상대를 팔았어 그거 지금 두마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죠? 조성검 너무 웃기잖아 말이네 으아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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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근데 이쪽 진짜 오는거 싫어 맞아 죽는다 갑돌을 안그래도 모르는데 아 우리가 사거리가 짧네 으응 짤방 야 그럼 W선마하면 되나? 예 AP 카이사하면 W선마 아 개수로 가는게 아니라 옛날 마냥 W 빨리 진화시키면은 맞추면 수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추면 대사육실과 절반 돌려주니까 너 그거 보고 그냥 계속 쓰고 계속 맞추고 하는거 옛날 AP 카이사가 표시부하고 W 갯수로 가던거 아니었어요? 옛날 AP 카이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어 ㅎㅎㅎㅎ 오오오오옹 곤란한 질문 죄송합니다 제 생각엔 많은 고민이 어려워요 제가 딜러라 해서 그렇지 딜러 하시는 분들이 가르쳐주실거야 시원장 옛날에 상윤 님 방송인가 보고 한번 따라해봤어서 아.. BJ 이상윤 어제 졌는데? ㅋㅋㅋㅋㅋㅋㅋ 왜 연결이 그렇게 돼? 그래도.. 그래도 잔류 하겠지 하난데 아니 그걸 왜 막고 있어요 재비 님 응? 후즈가? 오늘 왜 막을까? 나 이거 먹을래 먹을래! 올거야! 맞았으니까 아 이거 이렇게까지 당해야되나 우리가? 그러게 에이 우리는 존버하면 돼 이거 한 명 납치 당하면 순삭 당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? 그쵸 끌려가면 죽는 거야 제비님 스웨인 땡기고 조심해 아까 맞았어 우리 쪽에서 맞으면 괜찮아 상대 쪽으로 끌려가는 순간 그냥 죽었다고 봐야 돼 저쪽에 cc 아씨 나도 맞을래? 마! 파라도 맞네 이거 뭐야 뒤에 요정 같은 거? 누구 거야? 저거 그거잖아요 그 저거 대마시의 쨍쨍이 같은 거고 로투체스 로투체스 좋네요 그런 거 아니야?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보다 여기 얘도 여기 쨍쨍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런가보다 둘이나 있길래 나는 쨍쨍이 제비님이 AP가 써야 될 거 같은데 호킹이 너무 딸린다 아까 장판 깔았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러게 지금 우리는 그냥 존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라인 밀면서 라큐 계속 날리고 그냥 시비를 카이사 라인 계속 먹고 훨씬 안타고 나 임모인덕이 피가 빠지니까 이게 운동은 아니면 괜찮은데 뭐야? 뭐야 나 왜 구경줘도 힐 안 차 피 안 차 차는건가? 티 띄can 아니 피 찼어요? 1레벨이라 그런가? 차긴 찼대 차긴 찼어요 아니 1레벨도 난 절반은 찼는데 호킹 군 수콜 어? 잠시 궁 뭐였어요 지금? 슈퍼! 우리 좀 싸우자고! 아무튼 스택이 뭐야 어 매우 놀랐어 워낙 깜짝이야 누가 떴길래 나름 되게 칼같이 반응한다고 했는데 속다 죽여버렸어 어 누더위 나른가? 나를 분노없는 고단 나른이 괜찮고 아이고 이런 근데 우리가 원딜이 많으니까 후반까지 존버하고 근데 탱커 라인만 잘 녹일 수 있으면은 나를 알리 들어오는 거면 조심하면 될 것 같아 마나가 없냐 매우 뭐 막 썼으니까 그치 세비했으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가 많아 되게 많이 빠져요 그치 몇개지? 여기 몇개인지 안보여요? 어떤거요? 그 스웨인 스택이 몇개인지 안보이는데? 아 영혼조각 구호구 약 요긴 뭐.. 이건 뭐야? 15일 이거? 15일이 맞아서 75세력도 얻었다고 뜨네요 아야! 아이에이! 내구어어 내구어어 어허허허허이 알리가 왜 들어와 여기! 내 굿! 아 저거 터졌다 아 한 번에 훅 들어왔네 이렇게 들어오는가? 한 번 이렇게 못 참고 타임 할 것 같긴 했는데 아 털리네 제미님이 조금만 침착하게 알리 피하고 궁 썼으면 몰랐는데 아이고 이걸 미자하네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퀴스코어 나쁘지 않게 같이 먹었어 상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쳐맞았는데 이제 1차 미니 이렇게 쳐맞았는데 이제 1차? 긍정 아 제미님 데포 주면 안 되는데 팩 라인이 조금 무서운데 무섭긴 해 여기 알리 나르라서 스윙까지도 뭐 앞라인이라고 봐야되니까 알리 가감 나왔어요 아이 너무 화내져 우리 점화도 안 들어가지고 달지 늘어져 시각캠까지 가야되나? 점 하나씩 있는게 좋은데 시비르가 처형이나 하나 섞어가지고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뭐가 쉬고 싶기는 누구 멘트야 이거 메가 나르를 빼고 들어가죠 오우야 가이사 저 저거 메가 나르되면은 안드론 못참는 병걸리거든요 오우야 한번 조심하고 또 뭐 던질겁니다 가베건 스케일 너무 빨라는데 오우 칼사 나이스 아 이거 피관리가 여기 스웨인 부패물약이라도 사야되나 이거 여기 부패물약 있어요? 칼바람에? 네 있긴 있어요 근데 안쓰죠 잔나 뜰 때나 궁 써도 되나? 아까처럼? 근데 칼바람이 알리가 Q 쓰는거 보고 쓰는게 낫지 않을까요? 그치 내가 쓰면 알리가 나를 때리겠구나 아 아니 왜 이렇게 잘 피해 나들 피할게 너무 많아 그거야 저거 미쳤나 저거 왜 들어와 저거 기절금 속도요 저거 아하 이게 많네 아우 난 이렇게 한바퀴트 잊어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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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알리 알리 나를 궁없고 나를 궁없고 나를 오나져보 알리인줄 알았네 어우 이거 뭐야 이 퀴야? 알리 떴고 부시스웨인 부시스웨인 무서워 오케이 스웨인 한번 라이스 한번 떴고 아이고 오바삽 지성 지성 벌써 세라프가 나온다고? 오우 스웨인 궁 피했다 아 뽑이 안돼 이 퀴 차은 지바 광고가 나왔다 도시로 고 아삼 홍보가 나왔다 이빈이 궁이 있네 궁이 있는데 궁을 못쓰겠어 언제 될지 모르겠어 저거 저거저거저거 그냥 눌러요 그냥 저 한 대만 맞으면 라이즈 죽어봐 라이즈 자꾸 죽으라고? 게이르? 게이르 냠냠냠냠냠 아 조합 나쁘지 않았는데 3대 나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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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때린다 어휴 가이사 살렸다 내 지금 살리는 게 맞았나? 한번 죽긴 해야 될 텐데 다들 이제 템이 본이 좀 있을 거라 일단 세라푸는 완성됐는데 1딜이 뭐 하려면 3코어까지 가야되는데 뭐해도 그럴까요 어휴 저 알리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이사 순삭 왜 취소하지? 아 취소.. 어 맞아요 원래 오늘 안 하는 거였는데 아야! 이걸 내가 맞네 뒤에 라이즈 아이씨 왜 일로 와 얘는 아야! 다 죽는다 아싸 우리 팀 다 죽는다 아 이거는 포 샀어가지고 답이 답이 없네 포 샀어해 원래 오늘 아니었는데 아무튼 어린이집 행사가 취소돼가지고 나는 카이사를 보고 말았다 속은 게 아니고 못 본 척 해주시면 안 돼요? 못 본 척 할게요 그렇게 LP 할 걸 그 생각으로 상대팀 조합보고 우리도 그대에서야 생각을 했는데 이미 늦었느라 저거 자꾸 나만 노리는 거 말아줘요 양아치서 자세히 뭐 왜 벌써 조자가 나왔어? 제빙이 어디로 사치지?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제는 제빙님이 딜하면 안되니까 좋지 아니 제빙님이 딜로 해야 되니까 좋지 Bruvvvvvvvv KT 아.. 각압 아니 흟낫 사야될거 같은데 이 감정되네 흟낫이라도 있어야 그 다닐지 아요 이거 흟낫까지 사면 auf ke 함 아아 け 기울이는soci 펜컨을 제가 잡기에 당장은 너무 힘들어요 파이산에서 다 잡아줘야 돼서 이제 결국 스킬이나 시키려면 공소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애 공격력은 몰라도 아 이거를 다음 템을 그러면 임피를 안 가고 아저씨도 어서 포기하고 나오래 그것도 맞는 말이야 아냐 우리 부영 크고 있어 OB가 앞에서 버텨줄 거야 그럼 부인이 좀 내서 이렇게 간다고요? 뭐 어떤거지? 아니 카이사다 카이사야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거기 안 돼 일단 모입시다 부영 힐 받고 가요 궁극기 품마드 계속 돌려줘야지 나이스 샷 디자인 조심 아 이거 나 맞는다 오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우리 안 맞았어 잔나 개사기 우리 안 맞았어 잔나 W 이속법 덕분에 좀 키하기가 쉽긴 해요 혹시 부대도 막고 있네 우리가 개호그라는 거지 하하하하 어쨌든 쌍둥이만 안 밀리면 안 지니까 쌍둥이 지키면서 저거 어 globally 아시 지금 딸 피워 이러면 죽었어 안 된다. 안 된다. 난 어그로 나는 어그로 나는 어그로 핑기는 붐이랑 개사기라니까 저거 잔나 저거 잔나 둘거 다 알아서 잔나 자 사실 엑시가 분 엑시가 문제는 아니긴 한데 날씨가 간지러 온 거봐 W 맞았는데 TC도 맞나? 뒤에 나루 조심 야 저거 라이즈 근데 우리가 포킹이 좋아서 엘씨 오기 전에 한 번 가져 엘씨 오기 전에 고 고 카이삭 고 그냥 라이즈 폴형이 앞에서 잘 버티로 줬어 잘한다 우리 된다 이제 된다 된다 30분이요? 좀 30분만 기다려봐 일단 일단 기다려봐 어 일단 이 게임 쥬산 3-40분 해야돼 길 십자가 생겨쓰 치감 나오고 흡팩까지 나오면 이기긴 할건데 이건 먹자 존마님 존마님 시비리 짱! 아 내 손에 다 살아났나? 밀어낸 정도네 그냥 우리는 결국 안 밀리고 템 나올까지 버틸일 뿐이지 근데 나중에 한 번 밀면은 한 번 죽기가 너무 무섭다 한 번 죽어서 템 사오긴 해야 되는데 죽으면 다 밀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비로 죽으면 다 밀려 미폰 한 번 죽어도 되는데 미폰은 죽어도 돼요 미폰은 죽어도 돼요 시비르가 튕그로 라인 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돈도 뽑아야 돼 방금 애들 다 잡았을 때 시비도 한 번 죽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들어올 거야? 아 와아아아 어 이거 죽었다 끝났다 오 야 잠깐 무슨 딜이야 이거 아 나 죽으면 안되는데 좋아했습니다 우리 원딜님들 제발 원딜이 피가 이러면 아무것도 저 지금 궁은 있어 죽지 말고 버틸만 줘요 알리스탄 때리면 내가 죽잖아 아 밀렸다 알리라인즈가 붙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아무것도 안돼 상대 생조합이 너무 좋았다 야 눈덩이 맞고 죽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는 암라인 차이가 너무 어쩔 수 없나 상대 암라인이 너무 좋았다 저기도 그냥 문도처럼 그냥 쳐 맞는 쪽이었으면 상관없는데 저쪽 다 들어오는 쪽이라 어 아 내가 잘 받아 쳤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거 카운터 치는 잔나들고 아무것도 못했네 아 이렇게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잔나가지고 뭐 안돼요 이걸 어떻게 잔나올 거부를 아 다들 고생하셨구요 내가 큐 다 맞추고 알로 다 밀어내고 했어야지 사용자 방 만들 수 있게 빨리 로그인들 해주세요 들어와주세요 사람이 없네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는 하고 가요 에바 에바